이거 얼음 깨서 여기 물 담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내가 한 번씩 가려면 엄청 힘들어! 아... 내가 숨이 차서... 아 숨이 차서요? 어, 폐가 좀 없어! 폐가 없으시다고요? 어, 폐가 없어! 한 20%뿐이 없어! MBN 나는 자행이다! 이승윤입니다! 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산월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겨울의 풍광을 품고 있는 곳 아직 녹지 않은 눈 사이로 설경을 감상하며 산길을 오르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여긴 아직 한겨울이네요 이야, 산이 진짜 깊다, 깊어 승인 씨, 그렇게 눈 덮인 산길을 30분쯤 더 걸었을까요? 어? 저기 누구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아, 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기... 저 괜찮아요, 가까이 가도? 야, 이게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네 아, 어디 가시는 길이요? 여기 사시는 분 만나보러 왔거든요 네, 만나요! 와, 경건하네요 이리 와, 이리 와! 몽실아, 그래 이리 와, 몽실아! 네, 몽실아! 이리 와, 이리 와! 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 물이... 네 추니까 얼어서 안 나와 아... 호수로 이렇게 해서 먹는데 아, 물 기르러 오신 거예요? 어, 기르러 왔지 아, 다 얼어붙었구나 응, 다 얼어붙었어 밤에는 막 영하 20도 막 씨끗어 올라가, 여기는 아, 그래요? 어 아, 더 따뜻하게 입고 올걸 아, 그러면 이... 이거 얼음 깨서 여기 물 담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내가 한 번씩 가려면 엄청 힘들어 아... 내가 숨이 차가지고 아, 숨이 차지? 어, 폐가 좀 없어 폐가 없으시다고요? 어, 폐가 없으시다고요? 한 20%뿐이 없어 한 20%뿐이 없어 폐가 20%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 말씀을 또 듣는데 아니, 20%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 그럼 이거 뭐 제가 물 이거 이거 해가지고 숨을 주면 되는데 어, 예, 예, 예 아, 사연이 1급수야 아, 이거 먹어도 되는군요 어, 아유 많이 먹어 많이 먹을수록 좋아 아우 아우, 시원하다 아우 물맛이 꿀맛이네 어, 물맛이 여기 참 좋아 아, 그래서 고마워서 어떡하나, 이거 어? 이거 초면인데? 저는 뭐 밥만 주시면 됩니다 아, 밥이야 뭐 있지 아직도 이렇게 얼음이 꽝꽝 얼어져요 어, 여긴 4월 달까지 얼음이 안 녹아 아이고, 이거 내가 질문 좀 봐야지 아유, 제가 질문 주겠습니다 이 정도야 뭐 아이고, 고마워할 데가 있나 어? 아, 이걸로 이렇게 어, 이거, 이거 뱅그랗어 만겨라가지고 이게 요새 보기 힘든 건데 이게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오십 년대 뭐 육십 년대 많이 치러 먹었지 우리 어린 시절에 하나 탈탈 어, 아이고, 아이고, 심취네 아, 이렇게, 오오 어, 옛날에 이거 어떻게 이러고 다녔지? 그래, 옛날 사람들은 힘들었지 뭐 건강 때문에 오로지 맑은 공기를 찾아 무작정 들어왔던 거 집을 지을 기력조차 없어 비닐하우스로 간단히 거처만 마련했었는데요 하지만, 건강이 회복되면서 이곳에도 손때가 묻고 노하우가 더해져 이제 꽤 근사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잘한다, 좋아 아 아 아 깊은 산속에 이렇게 딱 단순하게 집이 있네요 이 통은 뭐예요? 아, 이거 여기 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 안에 또 수세식으로 돼 있어? 어, 수세식으로 돼 있어. 겉은 이렇게 비닐인데? 그렇지, 수세식이야. 이게 수세식, 정화조 통이야. 지금은 쓰지를 않아. 아, 그래요? 물이 안 나와서 여름에 쓰는 거야. 아, 여름에? 어. 승인 씨, 화장실 물이라는데. 냄새는 나네요, 아직? 어, 나지. 걸음물이 저리 내려가서 곰치를 심어서 그 밭에 자연으로 곰치가 잘 크는 거야. 아, 이게 거름이 되는 거구나. 아, 여기 구멍이 뚫려있네요. 어, 그리 나가서 그 밭에 물이 잠기고 가뭄이 안 타. 아, 곰치가 잘 자라겠네요. 어, 잘 자라지. 여기 구멍만 특별히 더 커. 이 묵은 구멍만.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아, 알고 먹으면 좀 찜찜한데. 그렇게 안 해. 아, 걔네요. 다 그런 거야.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인분으로. 저건 뭐예요? 아, 나디오 안 뜨나요. 안 뜨나요? 저거 아닌가요? 이거 고기 굽는 석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석쇠를 맹기는 거지. 골이 워낙 깊어서 나디오 전파를 당기지를 못해. 그래서 나디오 전파를 당겨. 저걸 꼽아야 나디오가 나와. 야, 그래도 이게 집은 비닐하우스인데 뭔가 최첨단이네요. 아, 참. 이거 뭐 정화조 이것도 그렇고. 저 안테나도 뭔가. 응용을 한 거지, 뭐. 별거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이쯤 되니 집안 모습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아, 여기가 부엌이구나. 이게 부엌이야. 어? 이게 밖에서 봤던 거 화장실. 어, 이리. 여기서 돌려보면 저 밖으로 막아. 남자 혼자 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해놓을 법도 없는데 이렇게 또 양병기로 해놓으셨네요. 우리 혜숙 씨라고 마누라 있어, 이혜숙이라고. 다리 수술을 해서 그냥 여기서 보내 보는 거야. 아, 여기 자주 오세요? 3개월에 한 번씩 와.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아, 그럼 이거를 혜숙 씨를 위해서. 어, 그렇지. 그래, 그런 거야. 요거는 고등어 아닌가요? 고등어야. 고등어인데 이제 말려가지고 우리 혜숙 씨가 한 번에 한 10마라씩 사와. 그런데 다 먹고 있는 거 남은 거야. 딱 두 마리가 남았네. 어, 두 마리 남았어. 아, 한 마리 남았으면 섭섭할 뻔했는데. 어, 통. 항상 얘는 따라다니네요. 구경해 봐. 아, 그건 저 밖에서 그 라디오 그 안테나 있잖아. 아, 이게 안테나 소냐. 어, 안테나 소냐. 요게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까 그 안테나 소냐. 그거 연결돼 있어. 그럼 요걸 따라가다 보면. 그렇지. 아, 여기 라디오가 있구나. 전기가 없어 텔레비전도 없는 집. 라디오는 자연인이 바깥 소식을 듣는 유일한 통로인데요. 알라부지. 안녕하십니까. 호지연 씨는 지금. 또 사례고 사례. 아, 이렇게 딱 연결을 해 놓고. 어, 어. 야, 이거 진짜 오래된 라디오네. 어, 오래된 거예요. 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건데. 어, 신문이. 이게 좋아. 공기도 좋은, 나쁜 공기도 잘 빨아들이고. 뭐 이렇게 신문 보기도 하고 다 있잖아요, 이게. 어, 이건 진짜 특이한데요, 이거. 어, 이게 황토난로라는 거예요. 황토난로? 우와. 이게 사람 몸에 좋잖아. 그리고 그냥 습기도 빨아들이고 여러 가지로 좋아. 어, 그래서 내가 폐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맹글었어. 황토는 열기를 오래 품고 있어 추운 산골, 난방에는 안성맞춤이라는데요. 겉에 비하면 집 내부는 꽤 실속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 채광이, 이게 자연채광이. 여기도 이게 창문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게 열면, 여름에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여기 나쁜 공기가 다 올라가. 폐가 안 좋으니까 공기가 나쁘니까 공기를 다 빨아들이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 수가 있어. 오. 뱅그런 거요. 한번 맛 좀 볼려나? 아, 네. 아, 좋죠. 도라지, 더덕, 여러 가지 약수를 넣고. 이게 많이 들어갔잖아. 좋다는 건 다 들어갔어. 천식, 배에 좋다는 건. 아, 속이 확 풀리네. 아, 속이 확 풀리네. 하하하하하하. 아. 그런데 자연인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따로 있으시답니다. 이건 다래나무에 나는 다래순이라고. 다래순. 다래나물이고. 이것은 곰치야. 곰치. 그리고 이건 계두룹이고. 계두룹. 이건 병풍치라는 거야, 병풍치. 병풍치요? 어, 병풍치. 입이 넓적하니. 그냥 이렇게 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다르네요. 다 달라. 다 이게 삶아서 이게 뭐 이게 뭐 해보면 다 달라.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요거는 도라지. 그건 만삼이라는 거야. 만삼. 이거 이거 자연산이야. 내가. 작년. 봄에 채취한 거야. 국화. 이건 포고. 여기 무슨 약재산 같아요.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전부 이것만 가지고 한 6년 동안을 마셨어. 이거 가지고 생활했다고 보면 맞아.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여기 들어올 때는 엄청 10미터도 못 걸었어. 10미터도 못 걸었어. 그리고 병명은 폐쇄성 폐질환이야. 폐쇄성 폐질환. 천식도 있고. 하여튼 종합병원이야. 여기 들어와서. 그래도 이만큼 걸어 다녀. 지금은 100미터도 가고 가. 그럼 여기 들어오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7년째예요. 7년째. 7년째 접어들었어. 창거리는 물론이고 만삼 자격처럼 폐에 좋다는 약재로. 약초들을 캐기 위해 어렵게 산을 오르며 조금씩 모아두신 거랍니다. 말 그대로 보물창고네요. 이거 한 잔 해볼려나? 여기에 들어간 약초야 전부. 이거 다 넣고. 그렇지. 진액 같은 거예요? 진액이야. 액기스야. 이거 이틀을 구한 거야. 오. 맛있는데요? 어, 맛도 있어. 꿀도 넣었어. 꿀. 토종꿀을 넣었어. 아, 맛있다. 더 맛있는 거 줄게, 가. 더 맛있는 게 있어요? 어, 그러면 가면 있어. 네네. 하하하하. 자연님이 더 맛있는 거라니까 왠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상담실이었네요, 여기가. 여기 상담 좀 받으러 왔습니다. 연애 상담인데 이따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네, 네네 하하하하. 아니, 이게 상담실이었네요, 여기가. 으, 이거. 그냥 어서 숱 저다 붙여놓니다. 그냥 숱재장 쓰지 말어. 상담실에서 문자 Enggggthrough 든 게 있었나 봐요. 어, 그렇지. 학원에서 겹은 without bird говорят. 하하하하. paymentscaf 이거는 잘 못 보던데. 돌솥이야. 돌솥이라고 내가 식당할 때. 아, 식당하셨어요? 식당에서만 와서 해보니까 불회도 아주 잘 돼요. 식당에서 가져오신거죠? 가져오신거죠. 은행 있잖아. 은행은 천식에 아주 좋아요. 이렇게 쇠알만 넣어. 더덕이야. 더덕. 더덕은 폐에 좋아. 이렇게 썰어가지고 많이 넣으면 또 밥맛이 흐려. 그러니까 적당량만 넣는 거야. 이건 만삼이라는 거야. 만삼. 만삼은 여러 가지로 좋아. 혈압을 내리게 하고 구갈을 멈추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조금씩만 넣어. 그래도 효과가 있으니까. 7년 전 이곳에 들어올 때부터 자연인에게 한 끼 식사는 약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내가 닫아줄게. 딱 소리 날 때까지. 딱. 산이 준 귀한 약초에 세월의 흔적까지 더해진 앙증맞은 돌솥밥. 어우, 이게 색다른데요? 김치찌개 좀 한번 해보자고. 맛있게 해 줄게. 묵은지네요, 묵은지. 이거 3년 묵은 거야. 이 김치를 먼저 넣어. 막 침이 나오네, 벌써. 그렇지. 김치를 넣고. 육수를 이제 이게 사과, 배, 도라지 액기스요. 천식에 좋으니까 내가 이걸. 그냥 과일, 과일만 넣어서. 만삼. 만삼을 넣어. 도라지는 씁씁한 맛이 나니까 조금만 넣어. 이게 또 이 사과가 들어가서 갈아서 넣으면 또 맛이 좋아. 사과가 들어가는 거는 저는 그런 김치찌개를 본 적은 없거든요. 자연인만의 김치찌개 비법. 어, 평범한 것 같진 않은데요. 그게 맛있나요? 당분이 많으니까 김치찌개를 담백하게 해 주는 거야. 어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 내가 식당을 한 20년 했어. 아, 20년 치기로 하셨어요? 20년 해서. 그러면 뭐. 식당에는 아주. 뭐 맛은 뭐. 그렇지. 보장이 돼 있는 거네요. 특별한 김치찌개네요. 그렇지. 산에 오기 전 부인과 함께 식당을 하셨다는 자연인. 요리 실력은 뭐 의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찌물을 빼야 돼. 자, 열어보자. 잘 됐네요. 잘 됐네요. 기가 막힌 회밥이. 진짜 약밥이네요. 맛있겠다. 찌개도 끓는데요? 찌개 다 됐어. 3년 된 묵은지에 만삼, 도라지, 비법 소스까지 들어간 특채 김치찌개인데요. 김치를 이렇게 썰어서 먹는 거야. 맛있게 보이지? 먹어봐. 기대되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승윤 씨, 그 20년 손맛이 어떻습니까? 김치찌개 신세계. 세상에 이런 맛이. 저는 이제 과일이 들어가서 좀 단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이 묵은지의 신맛이랑 이게 섞여서 새로운 맛을 내네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3년을 연구했어. 소가 15,000원, 중2 2만원, 대가 3만원. 그렇게 했었어. 그 정도 가격밖에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맛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김치찌개로 히트를 쳤어.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요? 많이 먹어. 자연인 말대로 히트친 김치찌개에 보약 돌솥밥까지. 아, 승윤 씨. 오늘 눈길 헤치고 온 보람이 있겠는데요? 그러면 요리를 이렇게 잘하시는 거면 그전에 식당하실 때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셨나 봐요. 내가 주방을 맞닿고 해숙지는 홀을 맞닿고 거기서 거기서 가스 있잖아. 그거에다가 일로 힘들고 또 담배를 이렇게 피웠다고. 그래서 망가진 거야. 담배를 어느 정도나 세우셨어요? 하루에 3값. 왜 그 조치도 않은 걸 그냥 55년 동안 하루, 두 값, 세 값씩 돈만 따지도 얼마야. 집을 샀어도 아파트 3천에 샀을 거야. 아주 나쁜 건데 그렇게 내가 세상에 헛살아서. 대학병원에서 이거 폐가 빵꾸가 났으니까 담배를 끊으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담배를 하는 게 끊기가 쉽지 않아. 누구든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거 알 거야. 2, 3일 어쩌다가 안 피우다가 한 번 피우면 말이야. 홍콩 간다고 그러잖아. 진짜 그 홍콩 가. 광농하니.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굽는 거야. 진짜 이게. 중독돼 끊기가 힘들어. 젊어서부터 반낮없이 식당 주방에서 일하느라 해로운 가스에 노출됐던 자연입니다. 피곤함이 몰려올 때마다 흡연량은 점점 더 늘어갔는데요.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끊지 못했던 담배. 결국 자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맞게 됐습니다. 3개월을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 겁나더라고. 왜? 죽는다는 게 막상 죽는다 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 조치간적으로 눈물로 그냥 하루 밤을 세운 거야. 눈물로 밤을 세웠어. 울고 그냥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더라고. 우리 예숙 씨도 많이 울었어. 여태 고생했는데 좀 더 살았으면 되는데 애들도 다 커가고 이제 뭐 걱정할 게 없는데 또 내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안 됐지 뭐. 이게 사실은 내가 병 늘어가지고 식구들 다 고생 시킨 거야. 담배 때문에. 깊은 절망감과 함께 찾아온 두려움. 가족을 생각하니 후회로만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자연이었습니다. 어차피 난 죽을 거 마지막 카드라고 온 거야. 그렇잖아. 희망이라는 건 없잖아. 우리 애들 보고 무조건 여기만 내려다 타라. 그래서 여기서 치료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마지막으로 카드는 산에 가서 소나무, 참나무, 수풀이 우거진 데 가서 폐활량을 하면서 그냥 좋은 산소를 들이키면서 내 품이라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난 각오를 했지. 야, 내가 어차피 이렇게 온 거? 한번 나 초선을 다 해보자. 한 발자국 있어, 두 발자국. 내일은 세 발자국. 모레는 다섯 발자국.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세월을 보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참 뭐 10미터도 못 걸었었는데 50미터를 걸게 되더라고. 아, 이거 희망이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폐에 좋은 한약 재료를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흘러온 게 지금까지 7년이야. 7년. 그 자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네요. 그렇지. 뭐 기적이라고 봐야지. 왜냐하면 그래서 자연의 힘이라는 건 두고두고 걸어갈 수가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참 여기에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소중한 거야. 자연은. 절박함으로 보낸 시간. 산은 그 보답으로 기적의 7년을 선물해줬는데요. 그렇게 누구보다 느린 걸음이지만 누구보다 간절한 걸음으로 자연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산을 오릅니다. 한정. 멋진 그 영화에 비 Juliet